키네마스터에서 오브레이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16 대 9로 프로젝트를 하나 열었습니다. 여기에 밑에 바탕에 사진을 하나 넣고 그 위에 오브레이로 장식하는 여러가지 장식을 한 해 보겠습니다. 저 밑위에서 절개찾기에서 이런 하트 손가락 하트를 넣는 이런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줌이 됩니다. 줌인 줌아웃이 줌이 됩니다. 이것을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고정을 시키려면 크롭핑 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 보면 크롭핑이 나오고 시작위치 끝위치 이렇게 있죠. 이것을 이렇게 equal을 터치하면 equal 했죠. 이걸 터치하면 시작과 끝이 똑같아집니다. 자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묶이는데 여기에서 어륵을 터치해야 됩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 일어나 보면 이렇게 진행을 시키도 플레이 시키도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각종 오브레이로 장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레이어 있죠.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오브레이로 있습니다. 오브레이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하트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하트는 여기 보시면은 팝핑 하트 라는게 있죠. 팝핑 하트 여기에 있습니다. 팝핑 하트 여기에 하트가 많이 쓰는 하트가 많죠. 그래서 이걸 터치한 다음에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있어요. 해보면 알아요. 저는 이것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적당한 크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시켜 볼게요. 지금 하트가 보이죠. 이런 하트입니다. 조금 위치를 이동시키겠어요. 이렇게 해 놓고 하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폭죽을 오브레이에서 폭죽을 하나 가져가 보겠습니다. 폭죽도 레이어에 가면 있죠. 레이어를 터치하면 여기서도 역시 아까처럼 오브레이로 갑니다. 오브레이에서 터치해서 폭죽은 파이어믹스 있죠. 오브레이로 갑니다. 파이어믹스. 이러한 것은 SS도에서 다 미리 다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어믹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은 화면에 바탕화면을 고려해서 이중에서 저는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서로 가능한 반대되는, 대비가 되는 그런 색깔을 고르는 게 좋아요. 이것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와 있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저는 코너 여기 하나 갖다 놔 보겠어요. 하트를. 그럼 플레이 시켜 볼게요. 하트가 이렇게 됩니다. 하트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게 해 볼게요. 조금 더 크게 하고 조금 더 크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놔 보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 시켜 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 액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액자도 역시 레이어로 가죠. 레이어로 가서 다음에 오브레이를 터치합니다. 오브레이를 터치하면은 액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SS도에서 모두 다 받았다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Fireboard라고 있죠. 여기 Fireboard에서도 여기 이런 액자가 있습니다. 한번 가져 볼까요? 터치했습니다. 제가 하나 그리고 제정했습니다. 그럼 이 액자가 이렇게 하면은 막 이 불꽃이 일어나는 가장자리 불꽃이 일어나는 액자입니다.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너무 요란스럽죠. 그래서 일단 삭제합니다. 다른 액자를 가져오고 있어요. 레이어로 오브레이에 가서 이 액자는 여기 보시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하나 있죠. 다양한 액자 스티커 세트 있죠. 이거 하고 이것은 SS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Simple Frames 여기 있네요. 액자를 지금 조금 전에 그 다양한 액자 스티커 있죠. 여기 액자는 다양한 액자 스티커가 있고 심플 프레임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쪽을 보면은 다양한 액자 스티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심플 프레임즈에 가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심플 프레임즈에 가서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정을 이렇게 누르면은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색깔 한번 바꿔 보겠어요. 색상이 색상 1, 2가 있죠. 색상 1과 2가 있습니다. 색상 1을 처치해 가지고 저는 블루, 블루 칼라를 선택해서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자리에 보세요. 푸른, 블루, 블루, 청색이 지금 보이죠. 색상 2에서는 지금 현재 흰색이 되어 있는데 노란색을 한번 해 볼게요. 노란색을 처치해서 저장하면은 이렇게 화려한 색깔이 됩니다. 자, 이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다가 이 부분을 터치해서 현재 터치하면 표현이죠. 표현을 친체에서 박동효과로 선정하겠습니다. 박동효과로 하면은 좀 동적인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프레임 시켜 볼게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액자를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IF를 넣어서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에서 제일 위에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절개찾기에서 제 사진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제 사진이 지금 왔죠. 여기에서 지금 제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은 크롭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롭핑. 이 크롭핑에 터치해 가지고 이 마스크를 넣어 보겠어요. 마스크를 터치하면은 화면에 보세요. 동그랗게 되었죠. 제 사진이 동그랗게 되었죠. 그리고 이걸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진을 선택해서 크기를 줄여서 이 코너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코너에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프레임 시켜 볼게요.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어 웍스 있죠. 타임라인에 파이어 웍스를 타임라인에 파이어 웍스 이겁니다. 이것을 복제를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한 다음에 여기 3 있죠. 점식에 찍은 거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복제를 누릅니다. 복제를 누릅니다. 복제를 터치하면은 그러면 타임라인을 확대시켜서 보면은 파이어 웍스가 두 개죠. 여기 보세요. 여기 파이어 웍스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선택하면 이 화면에서 선택된 거 깜빡깜빡하죠. 이것을 가운데로 눌러서 이렇게 적당한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손 사이에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가서 프레이 시켜 보겠어요. 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하트 이것을 다른 것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바꿀 때는 선택을 한 다음에 제일 위에 이걸 누릅니다. 오른쪽에서 자 이걸 누르면은 오브레이 가 쭉 뜨지요. 그 중에서 저는 이걸 선택해 가지고 이 하트 모양의 불꽃 있죠. 이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다시 제가 제대로 선택을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눌러서 하트 모양 여기 아까 하트 모양이 있었죠.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트가 가운데에 딱 왔습니다. 여기 이거 가지고 프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프레이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와 같이 레이어의 그 오브레이를 사용해서 액자를 넣고 여기에서 이와 같이 액자를 넣고 다음에 하트 넣고 다음에 여기는 불꽃 하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버스 폭죽을 넣고 사진을 넣어서 PIP 로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브레이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브레이는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이거 있죠. SS도 입니다. 이게 SS도 에 가서 이 터치하면 이 스티커 있죠. 스티커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운받을 수 있어요. 설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 위쪽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죠. 여기 차례차례 이렇게 눌러서 모두 다 다운받았으면 됩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해서 이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어서 썸네일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썸네일 할 때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요걸 누르죠. 요걸 눌러서 제일 위에 플레이 헤드 위치에 프레임을 캡처하고 저장하기 이걸 할 때고 다음에 프레임을 캡처하고 그립 왼쪽에 삽입하기 이런걸 해도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기 위해서 세번째거 프레임을 캡처하고 그립 오른쪽에 삽입하기 세번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겁니다. 세번째 자 요걸 터치해 보겠어요. 이렇게 터치하면 보세요. 오른쪽에 여기 왔죠. 여기에 요겁니다. 움직이지 않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면 갤러리에도 이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이와 같이 해서 썸네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자기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제가 저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